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먹을게! 생일 축하해! 응 고마워 식사를 하나 갖다 줄까? 응 덜어먹게 응 응 난 떡 갖고 왔어 응 잘 떡 갖고 왔어? 응 미리 같이 아까 떴어 먹어봐 간이 맛나 응 음 맛있어 맨날 내가 하는 거 맛있어 아 아니 진짜 아 잡채 꼬들꼬들한 게 아주 잘 됐네 응 어우 맛있다 응 잡채는 응 이렇게 꼬들꼬들 다 싸놔야 돼 응 음 아 맛있네 응 케이크는 자기가 사지 말려서 안산거야? 응 케이크는 안삼도 돼 소나기 생각하지 마 응 내 생일날은 케이크 살꺼야 응 자기 생일은 케이크 사, 사야지 음 이 그릇에 많이 들어간다 응 커 이게 어우 잡채 맛있다 잡채 먹다보면 밥은 못먹겠네 응 잡채가 맛있어가지고 응 아 잘 됐냐 잡채는 먹어줘 여기야 돼 응 다른 거는 내가 잘못대로 옛날부터 내가 미역국에 파놨어 그랬지 내가 미역국하고 잡채는 다리 응 잡채는 파는 내가 좋아하니까 응 내가 넣은 거지 응 응 응 응 으 으 돼지와 한 요리 다 맛있어 진짜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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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간을 싱겁게 먹으니까 내가 자기 입을 맞추잖아 난 자기보다 약간 덜 진곱게 먹잖아 응 세겁게 먹는게 좋다 그러더라 짜게 먹는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대 응 근데 옛날에는 음식을 짜게 먹었어 응 맞아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짜게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응 맞아 옛날에는 음식을 짜게 먹었잖아 응 소금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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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근데 요즘은 짜게 안 먹잖아 응 짜게 안 먹으니까 음식이 많이 들어가게 응 응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완자도 먹어 완자도 맛있어 응 완전 잘 먹어 완전 잘 먹어 자기 완전 좋아해 응 난 이런거 아니다 이런거 있어 응 고기 완전 맛있거든 응 미역국 미역국 난 닭채먹고 밥 못먹겠다 이게 많다야 닭채가 아니 닭채가 엄청 많아 아니 이게 많이 들어간다 응 그릇이 크네 먹이보다 크네 그릇이 닭채는 내가 떡 먹고 싶었어 이딴다 핑계 대고 먹는거지 응 맛있어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음 음 따뜻한 먹어 응 그냥 맛있어 잡채 다 먹어 응 응 응 밥은 다 먹었다 잡채 다 먹을게 맛있다 아우 잡채 맛있네 꼬들꼬들하네 그냥 응 응 잡채 꼬들꼬들해야 돼 응 내가 아까 하는거 봤지 응 물은 미증한 물에 담궈놨다가 응 멸치하니까 응 아우 맛있다 성재 이거 숟가락이 소리도 안 나네 소리도 안 나고 가볍고 좋더라고 가볍고 젓가락 안 짚어지면 숟가락으로 먹어도 돼 젓가락 안 짚어지면 숟가락으로 먹어도 돼 버섯 식감이 진짜 좋다 버섯 식감이 좋아 씹는 식감이 좋네 다시 삶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잡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되구나 응 최고 맛인데 음 잘 먹었다 아 미적고 시원하다 간이 아주 잘 됐네 왜냐면 국이 이거 맛있냐면 응 조선간장으로 간을 받잖아 아 조선간장 응 그냥 저는 템표 간장으로 하면 안 돼 맞아 조선간장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씀